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데요. 특히나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주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병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교육계의 변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가 되고 대부분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계가 받는 타격이 엄청나지만 오히려 급부상하는 파트도 있는데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면대면 교육은 어둠 속에 있지만 반대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신학기라서 수강신청도 받아야 되고 학교에 제출할 서류 준비에 강의 준비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을 텐데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유 시간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저라면 내공을 쌓는 시기로 삼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면 멀리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게 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첫째 로봇이나 코딩 교육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수업하던 교구나 아이템이 가장 편하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뭐 오조봇이나 뚜루뚜루나 다 좋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만 쓰실 건가요? 더 업그레이드된 교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건 교구는 아니지만 요새 인기 있는 아주 핫한 교육 아이템이죠. VR 코스페이시스. 설마 처음 들어보셨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스페이시스 전문가 한 분이 있는데요. 강의 잘 하시거든요.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곧 코딩을 넘어서 교육계에 다가올 새로운 이슈는 AI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직도 코딩 교육하세요? 앞서가는 학부모는 AI 교육 시켜요. 라는 카피와 함께 저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마케팅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변화는 엔트리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새로운 버전의 엔트리에 예전에는 없던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아직 베타 버전이라 뭐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엔트리도 AI 교육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 뻗어가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비트의 대항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할로코드라는 교구도 있는데요. AI 교육 분야에 적용할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교구예요. 그래서 미리 AI 쪽을 공부해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영상 강의나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의 교수법을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 시장에 여러분이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로봇이나 코딩 교육 분야도 AI에 있는 많은 실력 있는 강사님들이 온라인 교육 시장으로 몰려들 때 더 활성화되고 시너지 효과도 나고 뭐 저도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자극도 받고요. 서로 서로 장점들을 배워가면서 동반 성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온라인 강의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의 노하우를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